제대로 공부를 안 하나요? 이것들은 무엇이니라고 아까 할 때 선생님이 너랑 일대일 수업하면서 설명을 다 해줬던 거 아닌가요 혹시? 이것들이 뭔지도 가르쳐줬고 이것들을 영어로 안 만기려봤자 뭘로 바꿔 쓸 수 있는지도 가르쳐줬고. 네.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니가 뭐예요? 진유야 너 있잖아 똘똘해가지고 요령 잘 피우는 건 알겠어. 요령 잘 피우는 건 알겠는데 근데 그 요령만 믿고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. 선생님이 설명할 때 제대로 듣지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설명 안 해줬으면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너한테 3분 정도 걸려서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줬어. 다시 공부하세요. 준비되면 연락하세요.